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날씨가 추워지니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군. 아니, 이건 그냥 살이 찐 거잖아. 그렇다. 남자는 다이어트를 또 하기 위해 밥 대신 두부로 김밥을 만들게 된다. 혼자 사는 그 남자는 재료를 준비한다. 식용유, 소금, 참기름, 기인, 깻잎, 달걀, 당근, 단무지, 청경채, 그리고 두부. 먼저 남자는 두부를 칼로 으깨워준 타워. 키친타워를 사용해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다. 이렇게 두부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나중에 달걀과 잘 섞이지 라고 남자는 생각한다. 당근은 채칼로 얇고 길게 썰어준다. 칼로 써놓은 것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한 남자는 나도 얇고 길게 썰어야지라고 타지. 어쨌든 청경채는 밑둥을 잘라 분리해놓고 달걀 5개의 소금을 두 꼬집 정도 넣고 잘 풀어준다. 남자는 준비해둔 두부에 달걀을 부어서 얽는다. 여기에 전분 1큰술을 넣으면 두부의 수분기를 잡아줘 더 잘 섞이게 하고 부을 때도 더 단단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전분이 없다면 빼도 괜찮다. 펜의 식용유를 충분히 두르고 두부 달걀 반죽을 넣어 중약불로 천천히 익혀줍니다. 윗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뒤집으면 대부분 성공한다. 당근은 소금 한 고집 넣어 살짝만 볶아주고 청경채도 숨이 죽을 정도로만 1, 2분 볶아줍니다. 이제 붙여둔 두부 달걀을 김 모양에 맞춰 사각형으로 사각사각 자르는 김밥 위에 김을 잘 놓고 그 위에 두부 달걀, 그 위에 깻물, 그 위에 당근, 그 위에 청경채, 그 위에 남은 모서리, 그 위에 단무지까지 얹어 돌돌 말아주고 참기름 소로록 발라 칼로 잘 썰어주며 홍철 없는 홍철팅과 비슷한 밥 없는 두부 김밥, 드디어 완성이다. 남자는 두부 김밥을 먹으며 그 담백함과 재료의 조화로움에 감탄하다가 갑자기 엊그제 문자를 보낸 그녀가 생각난다. 나이 어린 소개팅 상대라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래, 이렇게 문자로 끝내긴 너무 아쉽다. 만나보겠다고 김 과장에게 전화를 하자. 그 사실은 말이야. 너 사진 보여줬더니 별로라고. 이런 젠장.